반갑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영산선학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한 고서연입니다. 저의 출신 교당은 모형교당이고 저의 추천 교무님은 모형교당에서 근무 중이신 이지현 교무님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여러 예비교무님들의 출가 감상담을 보면서 나도 얼른 저기서 빨리 서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막상 제가 여기 서보니 너무 긴장이 됩니다. 저희 집안은 무종교라 자연스럽게 저도 종교가 없는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과 가장 가까웠던 원광여자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사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원별교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교무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2학년 때 그 당시 법당에서 근무 중이셨던 최재현 교무님의 인도로 입교를 하게 되었고 바로 집과 가장 가까웠던 모형교당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교당이 집보다 더 편한 곳이 되어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교당이 좋으면 집보다 교당에서 살아라 라고 하실 정도로 저는 교당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가 중학생일 때 저의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이유들로 어머니와 6개월 가량 떨어져 살았어야 했는데 그 시간이 제게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 이 모든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를 정말 많이 원망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끔찍하게 느껴지고 함께 마주보며 밥을 먹는 것조차 싫어서 3일을 내리 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오랜 시간 아버지와 교류를 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과 마음이 다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밖에서는 한없이 착하고 밝은 사람이었지만 집안에서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의 불행한 모습들을 감추려 억지로 더 밝고 명랑한 사람인 척 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차츰 교무님께 마음이 열리고 이 법에 신심이 생기면서 제 자신을 조금씩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교무님은 언제나 제 상태를 잘 알아주셨고 제게 큰 힘을 주셨으며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은 너무 죽을 만큼 힘들어서 교무님께 제 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후로 계속 공부를 하며 아버지에 대해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한번 아버지를 이해해 보아야겠다는 마음이 났습니다. 이 마음 하나가 제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미워했던 아버지에게서 감사함을 하나씩 찾아낼 수 있었고 제가 변하니 집안 분위기가 변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 삶에 활력이 생겼고 그제서야 제 마음에도 따뜻함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의 경험을 비추어 보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조금 공부한 제 인생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이 법이 세상의 고통에 맞설 수 있는 법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고 싶다. 나를 살아나게 해준 이 법을 세상에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고 자연스럽게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결정이라는 큰 산을 넘으니 또 다른 큰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를 설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원별교 교도가 아니신 어머니는 저의 출가를 크게 반대하셨습니다. 왜 굳이 힘든 길을 가려고 하냐며 저를 뜯어 말리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출가에 대한 마음을 접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 계속해서 미련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설득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제 진심을 담아 장문에 편지를 드렸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신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고 고민하시더니 결국 제 선택을 허락해 주셨고 지금은 딸이 교무 준비를 하는데 어머니인 내가 교당에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니냐며 은혜로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영산선학대학교에 다닌 지 벌써 세 달이 다 되어갑니다. 그 세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힘들었던 순간도 행복했던 순간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 제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대중사님과 많은 선진님들께서 서로서 대를 이루신 그 근실한 창립 정신을 보며 저도 힘을 내보기도 합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모아주신 공금인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과연 제가 이 공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열심히 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항상 목적 반조를 하면서 언제나 신심과 공심으로 가득 차서 수없이 흔들리더라도 뿌리는 뽑히지 않는 나무가 되어가려 합니다. 제가 학교에 오기 전 약 3주가량 구룡 상사원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3주라는 시간 동안 좌선 상사님께서는 수행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는 진실됩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가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가를 떠올려 보니 저는 아직 그리 진실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알면서도 외면하려는 마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먼저 마음 공부에 힘써야 훌륭한 인격을 이룰 수 있다는 법문이 생각납니다. 앞으로 수학기간 동안 끊임없이 소원 반조를 해나가고 적공을 하며 진실되고 신심 가득한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